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차 중에서 늘 편안하게 손이 가는 수미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2017년 수미차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잘 넣어 오라고 해서 우리나라 깔때기처럼 생겼지요? 가끔 찻주전자에 찻잎을 넣을 때 귀한 찻잎들이 찻주전자 바깥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한 찻잎을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넣기 위해서 이렇게 차루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차루를 사용했음에도 찻잎이 하나 떨어졌네요. 알뜰하게 챙겨 넣고 늘 보시다시피 처음 우린 차탕은 버려주고요. 두 번째 차탕부터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항균, 항산화 등 듣기만 해도 정말 하고 놀래게 되는 백차의 효능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졌어요. 해차로 마시는 백차도 좋지만 오래오래 보관이 가능한 차이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중상 정도의 등급이 되는 찻잎을 구하셔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관하시면서 오래오래 생활 속에서 드시기에 좋은 차입니다. 차를 한 번도 찻잎으로 우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는 거지 하고 고민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차예요. 찻잎의 양 그리고 찬물의 양 모두 나한테 맞추어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찻잎을 우리는 시간 역시 섬세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시고 싶은 만큼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되고 그리고 발효도가 많이 진행된 홍차 그리고 이런 백차 그리고 흑차 이런 종류의 찻잎들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우려주시면 맛이 더 깊게 나오게 돼요. 첫탕보다는 두 번째탕에서 자기 탕색을 더 잘 보여주고 있지요. 제가 이때가 오후 4시였어요. 조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찻잎을 적게 넣어서 우렸어요. 저도 차를 좋아하지만 카페인에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차 침이에요. 찻잎이 물에 불어나면서 물의 길을 막을 때 물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뜨거운 김에 찻잎이 삶기지 않도록 증기를 빼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